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100을 넘어가나 넘어가나 싶더니 결국은 오늘 조정받으면서 코스피 2080선에서 아쉬운 마감을 했고요.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주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했었고 곧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느 정도 경계감도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요. 잘만 하면 다시금 또 수익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현재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의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접수받고 있는데요. 내 종목 궁금하다,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02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번호 샵 4989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의원들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바로 들어오시고요. 장중에 실시간 시황 교육들 꼼꼼하게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황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정이 좀 있었었죠. 아무래도 오늘 밤부터 있을 FMC 회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국 연준의 FOMC, 즉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바뀐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사실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항상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전에는 조금 시장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다소 이제 관망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일부 증시가 이전에 많이 올랐다 하면은 차익실현매물이 출회가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일 새벽 3시에 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이 이제 전망을 하기에는 무조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현재 이제 현물시장 말고 선물시장 굉장히 금리에 민감한 그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96% 이상의 그런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하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신흥국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어떤 조정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큰 이제 이 상승 흐름은 크게 망가지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것이 좀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다음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은 오늘 또 잠을 못 주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우리 시장 대응 전략도 간단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FOMC 결과와 좀 상관없이요. 지금 계속적으로 좀 특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네 가지 섹터가 있죠. 이 섹터는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만약에 이제 진정한 투자를 하는 진정한 내가 투자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사실 엄청 매파적으로 나오기는 다소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지금 이제 롯데리치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치 관련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저금리 저성장이 좀 가속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뭔가 약간이라도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치 산업, 인프라 리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또 리치 상품이 이렇게 시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일단 크게 지금 이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섹터와 산업 그리고 그 종목에 집중을 해서 좀 이제 플러스적인 좀 큰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이 또 시장 보실 때 꼭 환율을 많이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FOMC 회의 이후에 또 달러의 움직임 우리 환율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힌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환율만큼 또 중요한 게 없죠. 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선물 시장과 좀 연계가 돼서 이 현물 시장을 좀 움직이는 미리 좀 반응하는 굉장히 민감한 시장인데요. 현재 이제 이 달러에 계속되는 약세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미국 금리도 계속 좀 상승을 했고요. 미국 금리가 보통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달러도 일반적으로는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미국 금리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계속 약세를 나왔다. 그러면은 달러가 이런 좀 어느 정도 약세 기조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현재 이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오늘 원달러 환율만 봐도요. 환율적인 부분은 계속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리고 이 시장 대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성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오시면은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도 밤 새워서 FMC 회의 결과 보시고 나서 그런 전략들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꼭 들어오시고 시장 대응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또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7632님께서 ABL 바이오 남겨주셨습니다. 자 ABL 바이오 지금 매수가는 19,700원이라고 남겨주셨고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는데요.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바이오 굉장히 좀 섹터적인 부분이 강세가 도드라졌죠. 그런데 바이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실체를 보기에 굉장히 힘든 섹터입니다. 뭐 이제 미국 쪽에서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전체적인 이제 투자 심리 자체는 다소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만큼 어떤 글로벌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좀 들이 맞추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관련된 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면 분명하지만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낙폭화된 측면을 넘어서서 다시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이긴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몇몇 종목으로 굉장히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벌어졌죠. 그중에 이제 하나가 HLB였고 근데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상승까지는 뭐 임상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좀 확인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 박스권 흐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2만 원 위에 지금 2만 2천 5백 원 이 이제 매물대를 뚫기는 다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단부죠. 지금 1만 5천 5백 원 부근, 이 부근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위에 2만 2천 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 이제 본점 가까이에서 매도를 하시고 제가 좀 계속 강조드리는 LOV, 러브 섹터와 러브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제약 바이오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ABL 바이오 짧게 수익 내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엔 바로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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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CMG 제약. CMG 제약이요. 매숫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3,150원에 20%요. 3,15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 소폭 손실이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많이 내려가지고 또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CMG 제약 사실 이전에 정말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이에요. 바이오 버블이 불었을 때 소외되지 않은 종목이라서 사실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는데 혹시 이 종목 이제 뭐 유산균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 나는 지금 기관 외국인이 들어가서 내가 그것 보고 샀는데요. 아, 네. 그러면 뭐 수급적인... 근데 끝날 무렵에 다 팔고 팔아보니까. 아,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외국인이 사서 같이 따라 샀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개인만 다 샀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아, 내가 그걸 잘 못 봤나 그럼. 네, 그러니까 수급을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수급을 잘못 보셨어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일반 초보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을 따라가면 절대 손에 안 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요. 그 수급은 우리가 거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외국인이 사면 어느 정도 주가는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 한 번 이렇게 샀으면 외국인은 아래에서부터 사서 계속 이제 위에 그 위에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보통 사니까 오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이제 지정가로 매수매도가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는데 그런 차이고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올지 계속 들어올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단순히 뭐 많이 산다라고 해서 외국인이 사니까 뭔가 일이 있나보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나 확인을 하고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투자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수급이 일단 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CMZ 제약에서 하고 있는 유산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제 바이오 섹터가 너무 좀 과 매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HLB만 봐도 사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이러면 이 대장주가 한 번 일시적으로 차익시험 매물이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약 손실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기억하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도 궁금하다. 지금 보고 있는데 나도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최대한 많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문자 상담 바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592님께서 남겨주신 GV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444원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시는데요. 2440원대면 지금 그래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늘 하락이 나와서 지금이 매도 시점인지 아니면 조정이고 좀 더 가져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소형주를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문자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 좀 부끄러움이 있으셔도 부끄러움을 느끼셔도 전화로 하시는 게 좀 더 원활한 상담이 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 LED 조명 관련 사업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ED 산업이 어떤 수익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엄청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쟁자도 많고요. 어디를 봐도 이미 LED 많이 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실적이 다 말해준다. 지금 영업이 단기 순위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단기 순위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만약에 올해도 이 마이너스가 지속이 되죠. 그러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어떤 테마주에 엮여서 급등락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흐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 말도 안 되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 테마가 붙으면 호로록 갔다가 테마가 끝나버리면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테마가 붙었는지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치 테마나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강력한 테마가 붙으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승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한 4천원 부관까지가 리밋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4천원까지만 올라도 보시고 지금 일단 수익 중이신데 저는 3천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수익 신원을 하시기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갑자기 상장 폐지 요건 뭐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이런 종목은 정말 조심하셔서 그렇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슬슬 수익 실현 매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바로 또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코리아FT요. 코리아FT요. 매 숟가락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3,229원에 30%요. 3,229원에 30%요. 지금 약간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전체적인 큰 흐름부터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박스권을 보여준 종목이죠. 이렇게 딱 보니까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보이시죠? 2,000원 초반 부근에 매수를 하면 좀 수익이 잘 나는 그런 기업인데 코리아FT라는 종목은 사실 자동차 부품 업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자동차 산업에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미래 자동차 산업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뭐 실적도 좋고 또 외인들 수급도 좋고 해서 그냥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랑 투신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논할 때는요. 보통 이제 시총이 좀 조단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1,000억 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수급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외국인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 수급이 만약에 개인 투자자인데 외국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외국 개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억, 2억 그렇게 이 종목을 사면 외국인 수급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논할 때는요. 이런 뭐 엄청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이런 종목에서 수급을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뭐 안정적인 실적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성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3년 동안 4,000억 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들쑥날쑥하고 단기 순이익도 그냥 그렇고 그리고 적자와 그 다음에 흑자를 반복하고 그러면 시청자분이 지금 이 실적만 보셔도 어? 1분기가 3개월인데 3개월 만에 실적이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런 기업이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쇼핑을 할 때 신발 하나를 사도 몇 시간 검색해보고 가격 비교하고 사잖아요. 근데 보통 투자를 하실 때 투자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투자 포인트가 아닌 걸 투자 포인트로 많이 잡으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뭔가 미래를 선도한다라는 슬로건을 다 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미래 자동차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시가촌에 천억 원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합니다라고 하면 사실 좀 우리가 그런 어떤 팩트체크를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이 박스권 상단 부분 지금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해두시고요. 3,50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이제 3,50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매도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2,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좀 박스권 아래로 내려왔다 박스권 상단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기술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 그냥 그대로 그냥 갖고 갈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손절은 2,700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상단부근 3,500원 부근에 거의 근접하면 좀 수익신을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리아이프트 일단 박스권 내용하는 게 좋다라면서 지금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가볼게요. 4821님께서 LG 이노텍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원이고요. 비중은 30%다라고 남겨주셨는데 LG 이노텍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13만 원이면 좀 예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잘 오르다가 매수가까지 올까 하다가 오늘 조금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라고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가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내가 삼성전자를 10년 동안 계속 산다. 그러면 사실 매일매일 삼성전자 주식 한 주식을 사면요. 그냥 그 가격을 매일 다 사는 거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면 결국 추세 하락만 안 나오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대개 이제 수익에 일일 비하시잖아요. 또 초보분들일수록 더 그런데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시점을 정확하게 언제 잡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사셨으면 너무 이제 좀 비쌀 때 사셨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 지나거나 차트 봐서 그렇게 누가 말을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일단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뭐 다른 딱히 이렇게 뭐 하루에 5%까지 하락할 이유는 딱히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전에 많이 올랐고 제가 앞에서 시황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없다. 그렇게 좀 말하기는 힘들고요. 앞에 제가 설명해드린 다른 중소형주와는 다르게 우리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애플이 잘 나가고 애플, 아이폰, 핸드폰이 많이 팔리면 LG 이노텍도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L, O, V, E 4개 섹터 중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게 5, 5G 근데 중요한 건 이제 5G도 5G 시대가 오면은 5G로 핸드폰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 바뀌는데 당연히 아이폰이 아직까지 5G 핸드폰이 안 나왔죠. 근데 이게 뭐 내년, 내후년쯤에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LG 이노텍 뭐 카메라나 부품 같은 경우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아, 거의 진짜 다 왔는데 본전 다 와서 본전 오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종목 매도하겠어.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추가하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소한 애플에서 5G 아이폰이 나올 때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수익을 보시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30%인데 만약에 좀 이 나 오래 기다리는 게 싫다. 나 그냥 단기 투자자, 대형주를 하지만 단기 투자자라고 하시면은 일단 약 손실 구간에서 한번 파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섹터가 많잖아요. 저희 오픈 채팅만 들어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올려드리니까요. 일단 약 손실 꺼내서 파시고 다른 종목은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LG인호텍 부각받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난 중장기 투자자다. 나는 매일 뭐 내 계좌 주식시장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인호텍 일단 성향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종목 교체를 하셔도 괜찮고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볼게요. 6830님께서 백산 남겨주셨습니다. 자, 백산 매수가는 6,090원이고요. 비중이 좀 높으세요. 50%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소폭 수익 중이시긴 하시거든요. 일단은 축하드리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더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일봉상으로 보긴 그렇고요. 조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매물대에 좀 걸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계속 수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가족 관련 회사인데 지금 뭐 계속 이제 매출액이나 실적적인 부분은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인조피역 그러니까 인조가족을 만드는 회사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이 기업은 뭐야 하고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인조피역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육류 소비가 여러분들 늘어나잖아요. 이게 참 투자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이슈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좀 뭐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퍼지고 그러면서 진짜 불쌍한 돼지들이 전부 다 살처본 당했잖아요. 근데 이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요. 우리가 뭐 돼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가축들이 키우는데 그 고기를 먹고 나서 그 가죽들이 공급이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소비는 가죽에 대한 소비가 만약에 일정해요.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고 소비는 일정하니까 당연히 가죽의 가격이 좀 다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실적의 증가세가 어떻게 보면 원재료의 하락 물론 이제 인조 가죽이지만 가죽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현기차에 쓰이는 가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백성에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분석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시총이 뭐 일단 2천억도 안 돼요. 2천억도 안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올해 300억을 넘어서 전망이죠. 그래서 뭐 실적 베이스만 봐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매몰대에 좀 걸려있기 때문에 한 번 단계적인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할수록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수익을 계속 극대화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산 분할 매도 화면에서 수익 정말 많이 챙겨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있고요. 그리고 문자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엔 바로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그 태형건설 좀 부탁합니다. 태형건설이요. 매수과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200원에 15%입니다. 15% 13200원에 갖고 계시다고요. 저희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태형건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건설 관련 이슈를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저기 실적을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네 실적이 좀 개선되고 이렇다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을 보고 들어가셨으면 좀 진짜 투자다운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태형건설이 시총이 지금 1조가 조금 안 되는데 매출액이 4조고 영업이익이 올해 5천억을 돌팔 예정이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에서 제가 투자 포인트 정부 정책적인 부분 말씀드렸지만 상승 모멘텀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에서 좀 약 손실을 기록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12,500원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 조금 뭐 일단 대형주를 잡으셨고 좀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편인가 봐요. 네 네 좀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흐름도 적당하게 좀 슬로우하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000 부근 하단부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비중 한 5%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해도 이런 좀 느린 종목 그리고 좀 큰 금액을 투자하고 계신 것 같은데 15,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이 이제 15,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하셔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흐려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하고 15,000원 부근에서는 단계적으로 일단 수익 실현. 고려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님 웬만해서는 추가 매수하라는 이야기 잘 안 주시는데 일단은 태연건설 대응 전략 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수익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 상담은요. 텔콘 RF 제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6,500원이고 80% 갖고 계시다라고 지금 8864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상한가도 한 번 갔었고 급등을 두 번 하다가 오늘 음봉 마감을 했는데 좀 급등할 때 따라가시다가 살짝 손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비중도 좀 크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 바이오 섹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유혹을 당하기 쉬운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100배도 오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왠지 타당해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좀 무서운데 최근에 이제 이 헨리 스미스죠. 구 바이로매드 같은 경우에 임상 3상이 좀 실패를 했어요. 이제 뭐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패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우리가 글로벌 굉장히 큰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글로벌 여러 이제 임상을 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게 만약에 되면은 정말 대박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텔콘 RF 제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 비보존이라는 기업 이슈 때문이죠.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바이오 좋아하지 않아도 이 전문가로서 좀 이제 핵심 기업들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요.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글로벌 이상이 거의 이제 끝나고 이제 3상에 돌입한 걸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감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바뀔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말을 했고 그러면은 이 비보존을 현재 이제 하고 있는 오피란 제린 정확하게 제가 그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 기억상으로 오피란 제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물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글로벌 3상은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있고 만약에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성공만 한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은 정말 10배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그 헬릭 스미스 바이로매드 우리가 그 사례를 봤을 때 오를 수 있지만 오를 가능성은 낮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 80%를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투자금이 억단이다 굉장히 크시다라고 하면은 일단 투자 비중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은 뭐냐 되면은 대박이지만 안 되면 돈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이오 기업은 우리가 조금 조금씩 될성부른 이 떡잎에다가 약간의 비료를 주는 정도로만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뭐 확실한 섹터로 공략을 해서 지금 비중 80% 정도 확실하고 싶다 하시면은 오픈 채팅마에 들어오셔서 성장주에 투자를 하십시오. 확실한 성장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 또 큰 보상이 있습니다. 네, 비중을 많이 태우신 만큼 조금 더 확실하고 탄탄한 종목에다가 비중을 실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함께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5327님께서 유니셈 남겨주셨습니다. 유니셈 매수가 4,480원이고요. 비중은 30%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매수가 대비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하신데 오늘 반도체 매물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 종목도 오늘 4% 넘게 빠지면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입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여러 글로벌 경기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하락을 해서 그게 손실로 바뀌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다른 투자를 해야 돼 조급해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정 가까이 오면은 약간의 수익이라도 남기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상승을 확인하시고 다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사실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정말 계속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봤을 때 사상 최고가를 현재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모든 것을 모아놓은 지수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너무 반도체가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반도체 조그마한 장비 회사들은 그만큼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보다는 좀 더 크고 경쟁력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보시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겠고 그러나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좀 더 기업 분석을 많이 하시고 만약에 기업 분석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 오픈 채팅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라고 해도 좀 옥석 가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대로 된 종목들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시간 관계에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해 주시고 시황 이야기도 많이 챙겨가 주시고 종목 이야기도 많이 많이 가져가시고 수익 내는 이야기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좀 안 돼서 아쉬우신 분들은 내일도 저희 상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고 내일 꼭 함께 상담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현석 전문위원회 에로보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수요일에 특별한 코너 에로보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로보이 하면요.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조금 더 탄탄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이 섹터들을 모은 주말인데요. 맨날 소개하시기 귀찮으실 테니까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의 L이고요. 그리고 5G의 O 그리고 전기차의 E라고 할 수 있고요. 전기차의 V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LED의 E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섹터 하면 이제는 저절로 우리 이어서 전문위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탄탄한 섹터만 모아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네 개 중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에로보이 중에서 E가 아니라 V. 헷갈리죠. 의부이라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V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소식이 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존에 중국에서 연간 이제 뭐 자동차를 한 2022년까지 60만 대가량을 생산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60만 대에서 100만 대로 크게 이제 확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5배 정도 생산량을 확 늘렸죠. 그러면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 이제 최대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인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우리 계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유럽 시장은 특히나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좀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데 역시 이제 좀 선진국다운 그런 이제 면모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가 전기차 투자할 때 유럽 시장을 꼭 주목을 해야 된다. 뒤에서 또 제가 그런 자료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슈가 테슬라가 최근에 또 중국에 이 기가 팩토리를 드디어 드디어 오픈을 했죠. 그런데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폭스바겐에 좀 밀려요. 지금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우리 이제 중국 시장 공략한다라고 했는데 폭스바겐이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테슬라 저리 비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라이벌이 생기면 경쟁이 붙고 더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더 불이 확 붙고 있다. 그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정말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라고 해서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보시게 되면 약 한 2% 정도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0%까지 상승을 해도 전기차 시장이 5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부품 여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매출액이나 수익성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그렇게 몇 배 증가한다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매출액 자체가 만약에 5배가 껑충 뛰면 수익성이 아무리 나빠도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적인 부분이 계속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EV, 월별 판매 증가율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전기차 관련 주 잘 안 가, 전기차 시대 열린 됨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미국이 전기 자동차 시장의 월별 판매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감소로 지금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투자 정보를 안다. 그러면 아, 전기차 지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투자 포인트를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어, 뭐야? 근데 판매 비중 추이는 그대로네. 그러면 월별 판매 증가율이 하락한 거는 전체 미국 시장의 자동차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 큰 흐름은 지금 변함이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자동차 시장 그러니까 BV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 V인데 이 순수 전기차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월별 판매 증가율을 보면 미국보다 더 이렇게 좀 가파르게 감소한 측면이 보이죠.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잘 되면은 다시 이제 보조금 지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중국의 자동차 시장 지금 오른쪽에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합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판매 비중이. 그래서 앞에 이제 보신 이 미국과는 다르게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선진국 대비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전기차 지금 관련된 섹터들 당연히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좀 투자다운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면에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지금 전기차는 유럽을 봐야 된다. 유럽이 가장 지금 독보적이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딱 이 자료에서 나오죠. 지금 유럽의 BEV 순수 전기차 판매 증가률을 보시게 되면 미국과 중국과 완전 반대예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나홀로 계속 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실제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순수 전기차랑 플러그 하이브리드, 친환경 전체적인 합산, 분기별 판매량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부품 소재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미국,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이 좀 많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면 굉장히 투자가 반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냐.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럽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유럽 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이 굉장히 큰 관련 업체, 관련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이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좀 막연했던 전기차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왜 전기차가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는 전기차가 길거리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전기차 시장 커질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한 만큼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먹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살짝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유럽 쪽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큰 기대해 볼 수 있는 전기차 종목인데 우리가 궁금한 거, 이 중에 또 탑픽이 무엇이냐겠죠.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살짝 힌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오늘의 전기차 탑픽주, 여기서 공개는 안 하신다고 하셔도 힌트는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힌트 3개 준비했고요. 일단 첫 번째 힌트는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향후 전망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 수혜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오픈 시스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사실 2차 전지 관련 해소도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거의 10분의 1 수준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 시장에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는 게 분석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정부도 굉장히 부족하고 하죠. 그런데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제 관련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는 2차 전지 양극제 관련 업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제가 항상 좀 넌센스 퀴즈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 제 머리가 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넌센스 퀴즈까지는 좀 준비를 못했고요. 사상 최대 규모의 증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증서를 하고 있냐 그러면 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많이 뛰면서 부동산 투자가 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집이 만약에 내년에 두 배 이상 확장된다. 그러면 당연히 큰 돈을 벌겠죠.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거의 두 배 이상의 증설이 예상되는 그런 어떤 핵심 양극제 업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좌 확실히 살려줄 수 있는 전기차 종목 이연서 전문의원의 탑픽 종목 힌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넌센스가 안 나와서 제가 좀 아쉽긴 한데 매번 내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다음 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성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팁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들어오시고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내일 아침 장중에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자리에서 살짝 힌트 주셨던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 오이 솔루션이었잖아요. 이 오이 솔루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저점 다지고 또 바로 반등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5G를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는데 5G 섹터가 사실 지금 좀 최근에 많이 부진해요. 반도체 여러 가지 이제 섹터로 수급이 좀 분산이 되면서 사실 이 5G 같은 게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익실험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향후 전망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실적은 고거 행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이고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의 KDDI와 2조 넘는 공급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다. 그런 이슈도 본 만큼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낙폭과대 측면에 따른 굉장히 단기적인 큰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힌트를 준 그런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고 오이 솔루션도 같이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유가 있는 제시였기 때문에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가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성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사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